안녕하세요. 메가랜드에서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황재원 교수입니다. 30일에 시험 보신 의사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0일에 시험 해설 강의에 앞서서 잠깐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30일에 시험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와 매우 낮은 문제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실전 연습 문제를 풀면서 모의고사, 독용 모의고사를 공부하셨죠. 그런 연습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는 과감하게 패스하는 것을 충분히 연습되신 분들은 시간적으로 크게 모자란다는 느낌은 갖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내겠다고 해서 이렇게 매달리거나 고집을 부렸으면 오히려 뒤에 문제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실수할 수 있는 위험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요소가 있었다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계산 문제가 총 9문제가 출제됐는데 이번에 역시 작년과 비슷하게 계산 문제가 응용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어요. 새로운 유형도 나왔고 기존에 나왔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응용이어서 뭔가 좀 계산을 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이런 문제도 역시나 과감하게 패스하고 우리가 실제로 계산 문제에서 맞아야 될 문제는 총 평균 9문제가 나왔을 때 한 4문제 정도는 쉽게 풀 수 있는 내가 정확히 공부했을 때 이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쉽게 풀어내겠다라는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만 될 것 같고 그렇게 쉬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3문제 정도는 쉽게 풀 수가 있었고 한 문제는 그 문제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가 좀 결정되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보니까 한 24문제 이상은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역시나 우리 시험은 언제나 기출문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의 집이라는 거 반드시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밝혀졌던 시험 문제였고 네 번째는 단원별 출제 비등을 잠깐 보니까 총론 3문학, 경제론 6문학, 시장론, 정책론 이렇게 쭉 나왔는데 가장 특이할 만점은 투자론입니다. 잠깐 좀 내용을 보면 우리 부동산학교론의 구성을 보면 투자론이 약 19% 출제됐다는 것은 40문제 중에서 평균 7문제 이상이 출제되고 내용 중에서 가장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은 3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어요. 물론 투자론이 좀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단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은 건 나름대로 출제자가 난이도를 좀 낮추는 데 있어서 투자론 문제를 조금 쉬운 문제로 다른 단원 문제로 이렇게 좀 분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문제가 출제되었던 단원이 3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고 한 문제씩을 다 시장론, 정책론, 개발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한 문제씩 보태줬는데 이 보태줬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특이할 만한 또 다른 점은 각 단원마다 한 문제 정도씩 골고루 가장 난이도가 높은 최상의 문제가 출제되어서 한 7문제 정도는 우리가 과감하게 패스해야 될 문제가 딱 눈에 띄게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학습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어려운 문제, 이걸 풀려고 애쓰시면 안 된다는 거 8문제 같은 건 1차 과목에서 버려도 괜찮은 거 알죠? 최고 점수는 80점이니까 어렵다고 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그냥 과감하게 패스하면서 기본적인 문제, 실수하지 않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분류상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개발론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서 택지로 개발한 후 보류지, 채비지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한다, 재분배한다. 이 방식은 환지 방식이죠. 그래서 환지 방식이 나왔고 올해 감정평가사 문제에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문제죠. 이번에 감정평가사 문제에도 출제가 됐으니까. 자, 이건 신개발이죠. 새롭게 개발하는 거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재개발이라고 한다면 공법에서 정비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인데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또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보전재개발, 수복재개발 이런 건데 여기서 말하는 환지나 수용 방식에 의한 것은 신개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개발에 해당되는 환지 방식, 환지는 재분배죠. 그래서 답은 5번이고 자, 두 번째 표준산업 분류사항 여기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워낙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관련 서비스업에는 관리업과 나머지 기타가 포함되는데 자, 관리업에서 중요한 건 앞에 해당되는 내용이 주거용 관리업 그 다음에 비주거용 관리업은 해당되는데 기타 시설이나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에 해당되지 않죠. 근데 이게 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머지 기타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 중개업이 있고 대리업을 포함하고 있죠. 중개, 자문업인데 투자에 대한 자문업이죠. 그리고 평가업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중개, 자문, 평가업이 기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업과 중개, 자문, 평가업이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는데 자, 개발및 공급업은 이건 공급업에 해당되니까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죠. 역시나 표준산업 분류표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이니까 쉽게 답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3번에 토지의 특성, 자연적 특성에 대한 문제인데 자, 기억해 보니까 자, 개별성은 자, 개별성은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만든다라고 했는데 완전 경쟁 시장은 재화가 동질해야 돼요. 근데 동질하지 않고 개별적이니까 불안정 경쟁으로 만든다. 맞는 얘기고 자, 부중성은 만들 수 없단데 만들 수 없어서 서로 수유자가 유한한 땅을 차지하려고 한정된 땅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집가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집가가 높으니까 토지 이용을 집약적으로 할 거예요. 부중성은 집약화시킨다. 이건 계속 우리 시험에서 여러 번 출제했던 지문이죠. 자, 부동성은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임장활동, 현장에 임하는 활동을 필요하게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임장활동의 필요성 자, 임장활동의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이때 이제 필요성에 대한 제시가 됐는데 이 문제에서는 좀 함정을 하나 팠어요. 그래서 기역, 리은, 디귿은 맞는데 자, 리을을 보니까 영속성 없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토지는 소모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감가상각이라는데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감가상각의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라고 해서 이 연결이 틀리네요. 정확한 지문은 영속성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불필요하다. 감가상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근거가 된다라고 제시가 돼야죠.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 지문이 이렇게 연결된 것이 틀렸네요. 영속성은 감가상각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라는 근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함정을 팠어요. 보통 그냥 감가상각과 영속성과 관련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문장을 충분히 해석하지 않고 넘어가신 분은 실수할 수 있는 문제라고도 판단돼요. 자, 답은 그래서 여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이 맞는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에 개발론에서 마케팅에 대한 문제인데 포피믹스, 마케팅 믹스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피믹스 하면 재판, 가, 유 이렇게 암기하죠. 그래서 제품, 그 다음에 판매 촉진 우리가 줄여서 판촉이라 하죠. 영어는 프로모션이라 하고 재판,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유통경로 이렇게 4가지니까 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기역, 리은, 리을, 비읍 이렇게 기역, 리은, 리을, 비읍 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 5번은 보너스 문제죠. 정책 중에서 금융 규제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면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금융은 돈을 빌리는 대출 과정을 우리가 금융이라고 얘기하죠. 이거에 대한 규제, 대출금을 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대출금 규제를 했을 때 LTV와 DTI를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 규제에 해당되는 것은 LTV의 강화 이렇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거고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문제들처럼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개 출제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앞부분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되어서 수험생들이 처음에 당황하는 그런 느낌은 좀 덜 받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 6번에 보니까 자,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나왔는데 자, 기억을 보니까 자,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 자, 현재를 포함해서 미래에 판매될지, 임대될지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시장성이라 하죠. 그래서 기억에 해당되는 것은 시장성 분석이 돼야 되고 자, 원래 이제 시장성 분석에서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과거의 추세를 분석하는 흡수율 분석을 사용하는데 자, 여기서 흡수율 분석이라는 말이 나오면 연결이 쉽게 될 텐데 자, 니은은 시장성 분석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타당성 분석에서 활용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시장성 분석에서 사용되는 과거의 추세를 분석하는 거 그러면 흡수율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자, 시장성 분석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타당성 분석에서 투입 요소에 따라서 여러 요인에 따라서 결과에 즉, 수익이라는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장 민감도가 크거나 즉, 감흥도가 큰 요인을 찾아내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겠다라는 방법을 우리가 민감도 분석이라 하죠. SWOT 방법은 이건 우리가 교과 내용에 나온 내용이 아니죠. 경영 컨설턴트 전략인데 이건 우리 교과 과정 관련이 없으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보통 이제 흡수율 분석이라고 잘못 해석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흡수율 분석에 대한 건 과거에 소비되는 흡수율을 조사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분석법인데 시장성 분석 이 기역에서 포함되어야 될 분석이에요. 근데 시장성 분석이 아니라 타당성 분석에서 새로운 분석 방법을 하나 물어본 거예요. 투임 원인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에 미치는지 민감도가 큰 요인을 잘 찾아내서 이런 위험을 집중 관리하는데 여기에 타당성 분석에 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문제였네요. 자,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7번에 토지 용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나왔어요. 절대로 틀리면 안 됐던 문제고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등록 단위 우리가 등기 등록할 때는 필지별로 등기하죠. 자, 필지가 나와야 되고 자,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 이걸 우리가 학교론에서 감정평가 규칙상 용도지역이라 하죠. 용도지역 내에서 라고 나왔어요. 이 용도지역 내에서 세부지역 간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이건 이제 추가로 설명하는 거죠.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이니까 이건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라고 했죠. 여기에 간자를 들어가서 세부지역 간 이 택지지역 내에서의 예를 들면 택지는 주상공이 있는데 이 주상공 간에 얘기하는 거죠. 이 간자를 집어넣어서 좀 속이려고 했지만 문제상 이 지문 문장상 크게 어렵진 않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용도지역 내에서니까 이행지라고 나와야 되고 자, 토지위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낫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사법상의 제한은 없어야지만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는 없죠. 공법상의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 문제죠. 자, 4번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는 우리가 부지가 아니라 소지라고 하죠. 자, 5번에 이게 정답인데 자,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물에 잠긴 토지는 포락지죠. 포부에 떨어진 토지예요. 자, 포부는 배가 드나드는 곳인데 물이 있어야 배가 드나드는 거예요. 물에 떨어져서 잠긴 토지는 포락지밖에 없죠. 답은 5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8번에 이제 경제론에서 균형 가격을 찾는 문제가 나왔는데 조금 응용해서 나왔어요. 그러나 이건 응용해도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계산 문제로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한 문제일 것 같아요. 자, 공급함수는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 자, 공급함수가 변했다라고 제시가 됐고 균형 가격을 구하고 교육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걸 구해라 그랬어요. 자, 공급함수는 처음에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이렇게 변했다. 근데 수요함수는 하나만 제시했으니까 변한 게 아니네요. 그럼 공급은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자, Q1은 30 플러스 P고 얘가 공급이 Q2는 30 플러스 EP로 변했고 수요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죠. 자, Q는 얘는 공급을 얘기하고 얘는 수요를 얘기하죠. Q는 150 마이너스 EP로 일정하니까 여기도 150 마이너스 EP로 일정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처음에 균형 가격과 나중에 균형 가격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처음 균형 가격은 균형일 땐 양이 똑같으니까 얘하고 얘가 똑같다. 자, 공급량과 수요량이 똑같으니까 처음식을 보면 30 플러스 P는 150 마이너스 EP니까 넘기면 3P 30을 넘기면 120이니까 3P는 120 P는 40 이렇게 나오겠네요. 처음은 40이 나올 거고 두 번째 이렇게 이렇게 똑같을 거니까 30 플러스 EP가 30 플러스 EP가 150 마이너스 EP 하면 넘기면 4P가 나오고 넘기면 마이너스 30이 되니까 12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는 P는 3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균형 가격은 10이 감소되었고 자, 10이 감소되었고 자, 균형의 크기는 우리가 거미집 이론에서 많이 공부했었죠. 균형의 크기는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로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자, 그러면 공급함수의 여기에서의 균형의 첫 번째는 P의 개수가 1이고 Q의 개수 1이니까 균형의 1분의 1이고 자, 두 번째에서 P의 개수는 2 Q의 개수는 1이니까 균형의 2분의 1 그럼 1에서 0.5로 2분의 1은 0.5죠. 0.5, 2분의 1이 줄었네요. 그래서 2분의 1 감소 이렇게 자, 이 문제는 응용된 문제라고 볼 수 없고 기존 문제에다가 기울기 한번 확인해나라는 문제니까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계산 문제 중에서 자, 9번에 유량의 경제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자, 유량을 물어봤는데 자, 유량은 일정 기간에 변하는 값을 측정한 양을 얘기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유량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수요량과 공급량이고 수요량, 공급량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수입과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유량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절양을 우리가 암기를 했는데 자, 절양은 제 암기 코드가 제자가 통부인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재고, 그 다음에 자산, 자본, 가격, 가치, 통화량, 부채, 인구 제자가 통부인 이렇게 암기 코드를 통해서 암기해놨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제자가 통부인 이렇게 해서 저량을 먼저 제껴보면 자산, 절양, 통화량, 절양, 자본 자산이나 자본은 절양이죠. 자, 그러니까 절양 3개를 뺀 수입, 소득에 해당되고 소비, 지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량, 공급량 여기 신규주택 신규주택일 때 우리가 공급을 재고주택 공급이 있고 신규주택 공급이 있는데 재고주택 공급이라고 나온다면 절양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신규주택 공급량 나오면 유량이 되겠네요. 유량은 3개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기, 이거냐 저거냐라는 것이 학기론에서 총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중에서 이번 31에서 3가지가 나오고 한 가지가 좀 빠졌는데 기본적으로 절양이냐, 유량이냐 두 번째 정부의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그 다음에 할인법이냐, 피할인법이냐 자, 그 다음에 부채금융이냐, 지분금융이냐 이걸 구분하는 건 학기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단순 암기에 해당되는 보너스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암기 코드를 활용해서 암기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 10번은 우리가 기존 30회 동안에 처음 나왔던 계산 문제의 유형이에요. 자,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패스해야 되겠죠. 시험장에서는 풀면 안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버려야 되는 문제였고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자, 수요함수가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분양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격을 얼마로 팔아야 되냐 이렇게 했는데 주어진 보기 중에서 가격이 가장 이 가격 중에서 총 수입을 가장 많이 내게 하는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네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총 수입을 따지려면 수입은 판매된 금액과 수량, 수량을 이렇게 곱해서 총 수입을 따질 수 있겠죠. 100원짜리를 10개 팔면 총 수입이 1000원이듯이 그래서 가격에다가, 가격에다가 수량을 곱해야 총 수입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180만원일 때의 수량을 구하고 자, 그래서 이 가격과 이 수량을 곱해서 총 수입이 얼마고 190만원을 집어넣었을 때 이 수량을 구해서 역시 190과 이 가격과 양을 곱해서 총 수입이 얼마고 자, 200을 집어넣었을 때 양이 얼마냐 그래서 이 가격과 양을 곱해서 각각 따져보는 거겠네요. 자, 이런 건 실제로 풀지 않은 거니까 시험장에서는 고민하면 안 됐던 거예요. 한번 좀 풀어보면 자, 180을 집어넣었을 때 한번 보죠. 자, 180을 가격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죠. 자, 가격이 180일 때 자, Q는 600 마이너스 2분의 3, 180이니까 자, 이걸 계산하면 총 330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가격이 180이고 얘가 330이니까 이걸 계산하면 180 곱하기 330 하면 95,400이 나오네 59,000, 59,400이 나오네요. 자, 두 번째 190만원일 때 수량을 정해보면 자, 190만원을 정해보면 수량은 600 빼기 2분의 3 여기에다가 190을 집어넣으면 315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315를 곱하면 가격 190에다가 수량 315를 곱하면 190 곱하기 315 하면 59,850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가격이 200일 때 수량을 집어넣으면 자, 여기 때 집어넣으면 Q는 600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200이니까 얘는 300이 나오겠네요. 300을 집어넣으면 6만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4번과 5번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얘는 이렇게 220만원은 180만원이랑 똑같은 수입이 나오고 210만원은 190만원을 집어넣을 때와 똑같은 수입이 나와요. 이건 일일이 하나씩 따져봐서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실제로 풀어야 되지 않는 문제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면 되고 이런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다음에 출제되더라도 이런 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기 때문에 우리가 건들지 않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11번 보죠. 자, 거미지 비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미지 비론의 유형이 뭐냐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순환형이냐 이걸 따지는 문제죠.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수탄공기라고 이렇게 암기 코드가 있는데 탄력성은 수요가 커야 되고 기울기 크기는 공급이 크면 수렴형이 돼요. 반대가 되면 발산형 똑같으면 순환형이 되겠죠. 봤더니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면 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수렴형이 될 거고 자, 얘는 수요의 기울기가 공급의 기울기보다 크다라고 나왔어요. 공급의 기울기가 공기가 커야 되는데 공급의 기울기가 작으니까 얘는 수렴형이 아니라 반대인 발산형이 되겠네요. 답은 2번 기역은 수렴형 니은은 발산형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고 자, 원래 이제 거미집 이론에서는 기울기의 크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이렇게 구하는 문제의 유형이 우리 기존에 나왔던 문제의 유형인데 앞에 기울기의 크기에 변화를 구하는 문제 기울기 크기를 구하는 걸 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인 배경만 물어봤네요. 자, 12번에 부동산 경기 순환과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니까 자, 틀린 걸 보니까 여기 한번 보죠. 자, 2번에 보니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 일정한 주기 동일한 진포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한다 다 틀린 거죠. 일정하지 않고 일정하지 않아요.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이 2번 지문은 틀린 보기에 여러 단서를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도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불규칙적이고 그 다음에 불명확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자, 13번에 시장 개입에 직접 개입 직접 개입 우리가 간접 개입을 개발보조금이라고 암기를 했어요. 개발보조금 보조금 자,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나 개발부담금 보조금 조세 세금 금융정책 가장 대표적으로 LTV와 DTI죠. 아까 우리가 정책론에서 금융정책에 LTV가 한 문제가 나왔었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나머지 간접 게임 먼저 한번 찾아보면 여기에 세금이 나왔으니까 간접이고 자, DTI가 나왔으니까 이건 금융규제니까 금융정책이니까 간접이고 개발부담금 나왔으니까 이것도 간접이겠죠. 나머지는 직접 개입이겠네요. 정부가 직접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건 공급자 공급자 공영개발은 정부가 직접 개발사업을 하는 거고 공공이 공적기관을 공공이라 하죠. 공공이 투자하는 사업이니까 자, 이것도 직접 개입의 공급자 역할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기역, 미음, 비음 이렇게 되겠네요. 기역, 미음, 비음 자, 14번에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기억에 지대 발생 원인으로 비옥한 토지에 자,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라고 나왔는데 자, 비옥한 토지에 한정 비옥한 토지는 한정되어 있다 부족하다 비옥한 토지에서만 재배할 수 없는 이유가 수학체감의 법칙이 있죠. 이거 가장 기본적인 차액지대의 키워드니까 자, 이건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쭉 봤더니 디귿을 봤더니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라는 소유라는 독점적 질위를 이용해서 최열등지에서 모든 토지에서 한계지를 얘기하죠. 지대를 발생한다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자, 이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를 얘기하는 거죠. 절대지대 자, 그러면 기역은 가장 기본적인 리카르도의 차액지대고 디귿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니까 이 두 개의 지문만 알아도 답은 쉽게 찾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역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디귿이 틀렸는데 자, 디귿이 틀린 걸 다 제끼면 이렇게 보기로 나와 있는 문제가 이번에 많이 출제됐어요. 이런 문제는 쉬운 유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지문을 몰라도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두 개가 남았는데 기역이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쉽게 4번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니은에 조방적 한계라는 건 조방적 이용 이건 한계지, 최열등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열등지 이 최열등지에 대한 표현을 조방적 한계 우리가 토지를 조방적으로 넓게 이용할 때 끝지점 자, 그럼 조방적 이용은 지대가 낮은 걸 얘기하는 거죠. 지대가 매우 낮은 끝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옥하지 않은 최열등지 자, 이 토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무지대 지대가 없는 토지가 발생한다. 자,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죠. 그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지대는 잉여이기 때문에 남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높으면 지대가 높아지고 이렇게 얘기했네요. 차액지대를 본다라면 차액이 지대예요. 뭔 차액이냐면 곡물의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차액이 잉여이자 지대가 된다. 이 차액이 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 차액이 자, 근데 이 곡물의 가격은 비옥한 토지일수록 곡물의 가격이 높게 나오겠죠. 비옥도가 높을수록 가격이 높아서 남는 게 많아진다라는 내용을 차액지대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른 건 기역, 리을 되겠고 자, 이런 문제는 하나씩 정확한 질문을 바탕으로 답을 빠르게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자, 15번에 주택의 여과가정과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왔고 이 문제는 좀 유심히 봐야 되는 문제가 시간을 아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또 작용을 했어요. 하향요과가 발생하면 자, 하향요과는 고급 주택이 저급 주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고급이 저급 주택으로 바뀌어지는 거 즉, 고치지 않아서 하향요과 되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작동하면 고급이 자꾸 저급으로 바뀌어지니까 저급 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한다죠. 당연히 틀렸네요. 이 문제는 일본을 딱 보는 순간 자신을 가지고 이건 여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즉, 저가 주택이나 저급 주택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하향요과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지 신규 주택의 공급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가 주택의 공급은 하향요과에 의해서 일어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일본의 확신을 가지고 나머지 보기를 안 믿고 넘어갈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16번에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와서 좀 당황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본에 보니까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재활기에 맞죠? 대체가 불가능하죠. 개별성이기 때문에 자, 이건 맞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공매? 공매? 경공매를 얘기하나? 이런 얘기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숏셀링이라는 것은 이건 자본 시장에서 자본 시장에서 주식 시장 같은 금융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금융 시장에서 없는 걸 파는 거 없는 걸 팔았다가 나중에 갚는 이 공매도 공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공적기관인 한국자산공사가 압류한 자산을 강제 처분하는 것은 이 숏셀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경공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숏셀링은 자, 자본 시장이나 금융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일어나는 없는 걸 파는 공매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어떻게 아냐? 라고 이제 반문을 하실 수 있는데 나머지 지문이 충분히 쉽게 나왔어요. 나머지 지문은 답이 아니다를 확신을 가져서 어, 이거 이겠네? 라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 보니까 강성률적 시장은 이거 완전 경쟁에 가까운 시장이니까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맞죠? 자, 3번에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에 따라서 여러 지역이나 또는 용도나 가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하위 시장이 존재한다. 부분 시장이 존재한다. 맞는 얘기고 준강성 시장에서는 우리가 과거와 현재가 바로 반영된 시장이니까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현재가 되는 즉시 시장에 반영된다. 맞는 지문이고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더라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죠. 조가점이나 불안정 경쟁도 조건만 갖추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나머지 지문은 가장 기본적인 지문이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맞으니까 어, 1번이 틀렸겠다라고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17번에 도시공간구조 이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했는데 자, 컨버스는 소비자들의 특정 3점에 자, 소비자들이 상점에서 점포를 얘기하는 거죠. 점포에서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점포에서 얼마나 구매하는지에 대한 영향력을 연구했던 건 자, 허프가 나왔으니까 아니, 점포가 나왔으니까 얘는 허프의 확률모형을 얘기하는 거죠. 확률모형인데 컨버스의 분기점이로는 랠리의 소멸력법칙을 확장, 발전시켜서 경계, 유인력이 똑같은 경계라는 분기점이 있더라 분기점이론을 얘기했던 사람이죠. 자, 기억은 틀렸다는 것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을 거고 자, 호이티의 선형이론인데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의 그 모양이 형성된다라는 건데 자, 호이티는 저소득층의 주거지의 형성을 중심으로 본 것이 아니라 고급주택의 분포 즉, 고소득층의 주거지의 주거지가 도시의 모양을 부채꼴로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자, 나온 이론이니까 얘가 틀렸고 자, 그리고 도심과 부도심 사이에 구도심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호이티는 단핵도시의 소도시를 연구했던 이론이니까 도심만 있어야지 부도심이 등장하면 안 되죠. 자, 간선도로는 맞는데 자, 여기에서 이 두 개가 틀렸으니까 니은도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디귿의 넬슨 작년에 우리 30회 시험에서 나왔던 이론이죠.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소매입지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소매입지 이론 그래서 여덟 가지 규칙을 제시했던 넬슨의 소매입지 이론이었고 자, 알론소는 단핵, 단일 도심 단핵도시죠. 소도시에서 입찰지대 개념을 얘기했다. 자, 이건 가장 기본적인 지문이었겠네요. 답은 디귿과 리얼 이렇게 되겠네요. 자, 18번에 시장 세분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이걸 하나씩 일일이 해석하면 어려운 거고 우리가 세분화라는 거 자, 시장을 세그멘테이션 세분화한다는 거 우리가 시장 분석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분석할 때 이렇게 암기했었죠. 세수 주장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얘기죠. 자, 수요자를 세분화하고 아, 죄송해요. 세수 공차 이렇게 외웠죠. 공급상품을 차별화한다. 자, 세수 공차 이렇게 외웠어요. 세수하고 공차한다. 수요자를 특정 경제학적 기준에 따라서 자세히 나누는 거 세분화하는 거 이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공급상품은 내 개발한 부동산이나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부동산을 소비자의 지각 속에 자리잡게 하는 거 우리 제품이 좋다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과정을 차별화 포지셔닝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수요자를 세분화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수요자를 세분화하는데 자, 이번 보기를 보니까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수요자를 얘가 중요한 포인트죠. 수요자를 보다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자, 얘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자, 기준에 맞춰서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구분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세분화라고 하죠. 자, 그래서 세분화 수요자를 세분화한다 이것만 딱 떠올려서 지문을 보면 아, 수요자를 세분화한다 수요자를 보다 비슷한 것끼리 나눈다 라는 과정이라고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자, 19번에 수요를 감수하는 요인으로 모두 고른 것은 자, 이 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함정도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출제가 됐네요. 자,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이자율이 싸니까 대출을 받기 쉬워서 인구가 감수하면 수요가 감수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기대했대요. 자, 그러면 이 투자자는 현재 가격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현재 가격이 낮으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겠죠. 당연히 미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사놔야 사놔야 유리하겠죠.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사겠죠. 수요의 증가 요인이고 거래세율이 인상되면 세금이 올라갔으니까 수요가 줄겠죠. 수요 감소는 이렇게 미음과 미음 두 개가 되겠네요. 미음, 미음 자, 20번의 조세 정책에 대해서 쭉 설명한 내용들은 틀린 건 없고 5번에 보니까 이 문제는 재작년, 작년, 올해 감정평가사까지 계속 나오는 조세에 대한 문제죠. 자, 재산세는 지방세는 맞는데 자, 이건 취득 단계에 내는 것이 아니라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죠. 보유 단계의 세금이다. 자, 보유 단계의 지방세는 재산세 보유 단계의 국세는 종합부동산세죠.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은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가 나와야죠. 취득세, 등록 면허세 이건 계속 많이 나왔던 유형이니까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됐던 문제였고 자, 21번에 주택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자, 나머지 보죠. 금융정책 금융지원정책에서 주택시장을 간접개입 방식에 속한다. 자, 금융지원이니까 LTV, DTI 이거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개발보조금 금자의 금융정책이 있죠. 자, 주택정책은 주관정을 보존해준다는 측면에서 복지기능도 수행한다. 뭐 좋은 얘기예요. 자, 3번에 PIR과 PIR은 시장에서 가구의 지불능력을 치료하는 지표이다. 물론 소개시켜줬지만 이런 건 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모르는 거면 패스할 거고 자,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자,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가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여기에 부합되는 기준에 해당돼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주택정책에 해당돼요.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싸게 제시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모든 입주자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물론 상식적인 내용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했던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주거의 급여제도 현금을 주는 것은 보조방식의 일부다.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틀렸고 자, 22번에 자, 공공임대주택이 용어에 대한 정의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문제가 좀 쉽게 냈다고 생각되는 건 뒤에까지 충분히 읽지 않아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문제를 냈어요. 자,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뒤에를 보니까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국민임대주택이 이건 국민임대주택이 아니라 행복주택이라고 나와야죠. 딱 1번 보기 풀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에 영국행장이라고 해서 영국행장 자, 영국임대주택은 영구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행복주택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그 다음에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여러 번 기본적으로 암기를 했던 내용이니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어야 되고 자, 23번에 법령상 도입이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무조건 버려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제도에 도입 시기 순서를 암기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건 그냥 난이도용으로 무조건 틀리게 하는 문제로 냈던 거예요. 한번 따져보면 공인중개사 제도가 가장 먼저 85년 1985년에 시행됐고 자, 자산 유동화 정책이 얘가 95년도에 실시가 됐어요. 부동산 실명제가 95년도에 실시가 됐고 자산 유동화 정책은 98년도에 시행됐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2006년에 시행돼서 답은 니은, 디귿 니은, 디귿, 기영, 리을 이렇게 되겠네요. 이건 선생님들도 정확히 시기를 정확히 암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이 문제는 맞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틀려도 되는 문제로 난이도용으로 나왔으니까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이런 걸 언제 시행됐는지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학교론은 그런 내용에 그런 내용에 공부하는 과목은 아니니까 너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24번에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건 역시나 3년 연속 감정평가까지 해당되면 3년 연속 나오고 있는 문제네요. 자, 학교론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폐지된 제도 자, 택지소유상한제 폐지 토지초가이득세제 폐지 자, 그리고 하나 또 많이 나오는 것이 개발권 양도제는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미실시되는 제도다. 미실시 제도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왔으니까 폐지된 거 두 개 용도지역제는 당일 실시하고 있죠.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용 규제고 개발행위허가제도 당일 시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기역, 디귿 이렇게 1번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자, 25번에 민간 투자 방식은 이라고 나왔네요. 자, 내용을 보니까 이건 민간, 공공, 합동 개발 방식을 말하네요.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거 우리가 3섹터 개발이라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파벳 기호를 써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물론 이제 답을 찾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보기가 얘가 제시됐어요. 학교, 도서관 또는 군인기숙사처럼 문화시설 등 즉,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기반시설에 많이 사용된다. 이건 BTL 방식이죠. 정부가 통행료 수익이 충분히 나지 않으니까 정부가 임대를 주면서 임차해 주면서 만들게 하는 이런 방식의 BTL 방식이죠. 한번 따져보면 준공합니까? 빌드죠. 빌드, B 그 다음에 소유권이 국가지 자체에 귀속되며 소유권을 넘겼으니까 트랜스퍼 일정기간 운영권을 인정해야 돼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운영권을 인정했지만 수익이 남지 않으니까 국가지 자체가 협약을 통해서 정한기간 동안에 임차하여 L이라고 하죠. 리스 임차하여 수익하는 방식이니까 자, BTL 방식이 되겠네요. 쉽게 공부하신 분들은 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본환원율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네요. 우리가 자본환원율 환원이율을 얘기하는 거죠. 자본환원율 자, 이 자본환원이율 환원이율에 대한 얘기인데 환원이율이 등장하는 것은 수익환원법이죠. 수익환원법 장래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정하는 수익환원법에 대한 문제인데 식을 한번 써보죠. 가장 기본적인 식이니까 자, 가격을 가액을 정하는데 장래순소득을 환원이율로 환원이율로 나누어서 우리가 가액을 정하는 것을 이걸 수익환원법 직접환원법이라고 해요. 수익환원법인데 자, 여기서 이제 환원이율이 등장하네요. 자, 환원이율을 봤더니 자, 얘하고 얘는 자리를 바꿔도 아무 문제가 안되죠. 그러면 식을 한번 바꿔보면 환원이율은 환원이율은 가격분에 순소득 되겠네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에요. 수익방식은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봤더니 자, 기본적으로 자산이 창출하는 순영업소득에서 순소득에서 자산의 가격을 곱한 값이다. 환원이율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환원이율은 순소득을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나와야죠. 나눈 값이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자, 또 보니까 니은을 보니까 자본환원율이 상승하면 자, 얘가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위에는 비례관계지만 아래는 이 관계는 반비례관계에요. 반비례 그래서 얘가 환원이율이 상승하면 가격은 낮아져야 정상이죠. 반비례니까 그래서 얘도 틀렸네요. 자, 그러면 니은, 니을은 이 식만 알면 확실히 풀릴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친절하게도 니은과 리을이 들어갔으면 틀린다고 했을 때 니은, 니은을 한번 제껴보죠. 니은, 니은 하면 답은 하나밖에 안나오네요.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지만 자본환원율은 원래 자본수익률과 그 다음에 자본회수율을 더해서 자본수익률은 이건 할인률을 얘기하고 자본회수율은 상강률을 얘기하는데 이런 개념을 다 이해하면서 공부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이 문제는 그런 걸 다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환원율에 대한 정의를 이걸 해석할 수 있느냐 배웠던 걸 바탕으로 이렇게 묻는 문제네요. 자,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함으로 우리가 환원율은 요구수익률을 할인률로 써요. 그래서 자본수익률에 요구수익률을 할인률로 쓸 수 있으니까 기회비용에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구수익률은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요구수익률은 무위협률과 위험할증률으로 구성되는데 자,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금리나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무위협률도 올라가서 요구수익률도 올라갈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은 사실 다음에 공부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제가 한번 풀이를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맞는 거고 가격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반영한다. 자,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가격 상승이라고 나왔네요. 자, 이건 자본회수율에 따른 상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에 대해서도 자본환원율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본환원율은 자본 수익률에다가 자본 회수율을 하는데 이 내용은 회수율을 얘기하는 거고 이 내용은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프로젝트 위험이 높아지면 위험이 높아지면 자본환율도 높아진다. 맞죠? 우리가 위험조정 할인율법이나 이걸 수익환원법에서는 우리가 시조 12라고 환원이율과 관련된 걸 이렇게 암기를 했지만 이거예요. 조성법을 얘기하는 거죠. 위험이 커질수록 위험이 커질수록 환원이율을 높이는 조성법에 대한 환원이율 조성법을 얘기한 거네요. 물론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리은과 리을이 틀렸다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7번에 향후 2년간 현금 흐름을 이용한 사업의 수익성 지수는 이라고 나왔는데 문제를 보니까 천만원 1200만원 2년차에 이렇게 나왔고 현가계수가 일시불의 현가 일시불의 현가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얼마 말에만 발생하고 수익성 지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수익성 지수는 할인법이니까 할인법이니까 언제나 현가만 사용돼야죠. 자 그러면 미래 수익을 봤더니 자 여기를 현재라고 보고 여기가 1년 말에 천만원이 들어오고 2년 말에 1200만원이 들어오는데 얘를 현재가치로 당겨와서 자 현재가치의 합을 구해야 이게 유입의 현가가가 되겠네요. 수입의 현재가치의 현가가 될 텐데 자 여기에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1년에 1년짜리가 0.9에요. 그럼 0.95를 곱하면 얘가 950이 될 거고 자 1200에 2년짜리의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0.9가 되니까 자 1200에 0.9를 곱해보죠. 1200에 0.9를 곱하면 1200에 0.9를 곱하면 1080이 나오네요. 1080 자 그러면 얘를 950을 더하면 2030이 나오네요. 그럼 유입의 현가는 2030이고 자 얘는 유입의 현가를 얘기해요. 근데 얘의 80%가 자 유출은 80%가 유입의 80%가 유출이 돼요. 그럼 여기에 0.8을 곱하면 곱하기 0.8을 곱하면 1624가 나오네요. 자 근데 수익성지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이니까 여기서 2030 1624 이렇게 나누면 답은 1.25 이렇게 나오겠죠. 3번인데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출제자가 이걸 유도해서 풀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면 어떤 응용력이 좀 있는 분들은 쉽게 이것만 봐도 답을 찾아낼 수 있을 수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자 유출이 유출이 유입의 80%래요. 그럼 유입을 유입의 유입의 현가를 100으로 본다라면 유출의 유출은 80%가 80인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수익성 유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수익성 유수는 유입을 유추로 나눴으니까 100 나누기 80하면 1.25 이렇게 나오겠죠.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풀으라고 출제자가 속임수를 좀 쓴 거예요.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풀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시간을 뺏어먹을 수 있지만 이것만 알아도 쉽게 풀 수 있다를 제시한 거죠. 그런데 원초 우리가 할인법 에서 유입의 현가 유출의 현가 뺀 값은 수년가 나눔값은 수익성 유수 투자론의 문제가 적게 나왔다 보니까 이걸 합쳐놓는 용역문제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이렇게 문제를 제시했던 것 같아요. 실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은 이 지문만을 가지고도 풀어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미래의 수입을 현재 가치로 당길 때 자본 환원 개수 일시불의 현가 개수를 곱해서도 바로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유입을 100으로 잡으면 유출은 80% 니까 80으로 잡고 유입 나누기 유출이니까 100 나누기 80하면 1.25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28번에 자기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전략으로 올리는 전략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공실률을 최소화한다 당연히 최소화하면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자 자본이득의 증대를 위해 자산가치 극대화 자산가치가 올라가면 자기자본수익률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자 세금감면이 되는 도관체 이 도관체는 특수법인을 얘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이 감면되려서 절세효과를 도모한대요. 그럼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효율적 시설관리를 통해서 경비를 줄인대요. 경비 지출을 줄이니까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당연한 얘기에요. 나머지 보기가 충분히 어렵지 않게 제시되었고 5번에 보니까 저당수익률 자 이 5번 지문이 가장 어렵고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지문이죠. 이걸 우리가 이자율 금리라 그래요. 금리 자 금리가 총자본수익률보다 크다. 자 이자가 크대요.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때 내는 이자가 총수익률이 크니까 이건 빌리면 빌릴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무슨 레버리지다? 부의 레버리지다. 자 부의 레버리지를 제시한 거예요. 레버리지니까 부채비를 높이면 남의 돈을 많이 빌린다는 거예요. 남의 돈을 빌리면 빌릴수록 부의 레버리지는 자기자본수익률이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네요. 얘는 부채비율을 낮출수록 낮출수록 내 손해가 줄어드니까 낮추는 게 유리할 거고 자 이건 부의 레버리지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지문을 좀 해석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29번에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응용문제로 더 어렵게 문제를 한 번 더 꼬아서 냈네요. 역시 이 문제도 풀어보려고 손 댔으나 쉽게 나오지 않았으면 시간 뺏기지 않고 과감하게 넘어갔어야 될 문제에 해당됩니다.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비율임대차라는 방식인데 자 총 내는 임대료는 총임대료는 기본임대료에다가 기본임대료에다가 추가임대료를 계산해서 추가임대료를 더해서 총임대료를 내요. 자 기본임대료는 손익분기점까지의 매출 손익분기점까지 이하의 매출까지는 무조건 그냥 기본임대료를 내고 자 추가임대료는 손익분기점을 초과해서 매출 중에서 손익분기점을 넘은 수익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에 대한 매출에 대한 일정 비율을 일정 비율만큼 추가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해서 총임대료가 계산되는 거죠. 자 이 두 개를 합치면 총 매출이 되겠네요. 총 수익 손익분기점과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자 그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만큼 자 근데 봤더니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5%의 임대료를 적용한대요. 그럼 여기에 5%를 적용하여 자 그러면 0.05를 곱해서 추가임대료를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봤더니 분양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자 그러면 기본임대료가 5만원이니까 기본임대료는 1제곱미터당 5만원이니까 기본임대료는 5천만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본임대료가 5천만원인데 문제가 자 임대료를 총 5천5백만원을 냈대요. 총 5천5백만원을 냈는데 자 여기 총임대료가 5천5백만원을 냈는데 자 보니까 손임분기점이 얼마냐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총임대료가 5천5백인데 기본임대료가 5천이니까 추가임대료는 5백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추가임대료 5천5백은 5천5백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손임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에다가 자 이건 손임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이고 자 그러니까 손임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 비율 0.05조 이렇게 해서 5백만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0.05를 남으면 1억이 나와요. 1억이 자 그러면 손임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은 1억이고 자 그런데 여기 제시된 거 보니까 매출액 총 매출액을 봤더니 30만원이래요. 천제곱미터에 즉 1제곱미터당 30만원이니까 천제곱미터를 곱하면 총 매출액은 3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 매출은 3억인데 자 초과하는 매출액 1억이니까 손임분기점은 2억이 되겠네요. 그래서 총 매출은 전체가 3억인데 자 2억까지는 2억까지는 기본임대로를 내는 거고 자 이걸 넘어선 만큼은 비율만큼 비율만큼 추가임대로를 내는 거죠. 이런 방식이 비율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자 비율은 5% 잡았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를 먼저 계산해서 자 이런 거죠. 기본임대로를 계산한 거예요. 기본임대로 이렇게 해서 5천만원을 구했고 총임대로가 5천5백만원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그러면 추가임대로는 5백만원이다. 이걸 확인해서 추가임대로를 구하는 방식은 손잎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에다가 비율 0.05 5%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손잎분기점을 넘어서는 여기가 손잎분기점이라면 이걸 넘어서는 이걸 먼저 구한 거예요. 1억이라고 자 근데 총 매출액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3억이 나왔겠죠. 총 3억인데 넘은 게 1억이니까 이 아래에 당되는 손잎분기점은 2억이라고 찾아내는 거죠. 물론 문제는 풀어봤지만 우리 시험은 이런 걸 풀만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요. 과감하게 패스해야 되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답은 2억이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 자 30번에 자 이 문제는 미래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연금의 내가 개수를 활용해서 자 연금의 내가 개수를 미래가치 개수를 활용해서 적금의 미래가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물론 이것도 그냥 쉽게 주지 않고 자 월로 줬어요. 월로 자 매월만 50만원씩 5년 동안 이렇게 적립을 했는데 자 이자가 또 연 3% 연 3% 자 그러면 원래 연금의 내가 개수를 활용해서 연금의 미래가치를 계산하려면 여기에 연금에다가 연금의 내가 개수를 곱하는데 연금의 내가 개수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이걸 충분히 외우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텐데 이 문제가 출제된건 난이도형으로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걸 그냥 쓰는게 아니라 이 R은 이자율인데 이자율을 5% 3%를 그냥 집어넣는게 아니라 연 3%니까 이걸 월로 바꾸면 자 12로 나눠줘야겠죠. 12분의 3%가 퍼센트 되면 0.03이죠. 그래서 R을 12분의 0.03을 집어넣어야 되고 자 이건 연수인데 연수인데 얘가 5년이라고 했지만 자 월이라고 했으니까 1년에 12개월이니까 자 5년에다가 여기에 12를 곱해서 총 60개월로 잡아야 되겠죠. 자 5급하기 12가 되야 돼요. 자 그래서 연수는 5급하기 10이고 R에 당되는건 12분의 0.03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연금에다가 이렇게 연금의 내가계수를 곱하여서 계산하는 문제 2번이겠네요. 자 이 문제도 실제로 연금의 내가계수나 현가계수를 이렇게 외울 필요는 사실 없는데 이 문제가 처음으로 다시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됐네요. 자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31번에 자 A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4억을 대출받았다. 4억을 대출받았대요. 자 다음과 같이 대출금리와 대출금리와 2회차에 상환할 원금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원리금균등 방식은 우리가 쉽게 풀지 않는다 했고 금리를 물어봤어요. 금리를 자 이 문제도 처음 나왔던 유형이고 역시 응용을 해야 되는 문제네요. 자 그런데 이제 원리금균등에서 우리가 하나 해석할게 암기해야 될 계산풀이법이 하나 있었어요. 1회차의 원금상환에 1회차 원금상환액이 나오면 자 원리금균등에서 1회차에 원금을 계산하는 건 대출액에다가 자 차이를 곱한다 그랬어요. 차이 저당상수와 이자율의 차이를 곱하면 1회차 원금이 나와요. 자 1회차 원금이 천만원이니까 천만원이라고 해보죠. 만원은 떼어버리고 자 대출액이 4억이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4만이라고 이렇게 넣죠. 4억 4만이라고 썼어요. 자 만원 떼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상수가 얼마 나왔냐면 0.09가 나왔고 이자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기를 곱하면 이걸 곱하면 자 천은 4만에다가 이걸 곱하면 되겠죠. 우리가 쉽게 천만원을 공 6개 되면 10이고 어기면 400인데 자 계산하면 이걸 넘겨버리면 얼마가 나오냐면 0. 자 천 나누기 4만을 하면 0.025가 나오네요. 그러면 0.025는 자 0.09 빼기 네모가 되겠네요. 자 이게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금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거 넘기고 넘기면 자 네모는 네모는 0.09 빼기 0.025 하면 0.065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이제 금리가 되는 거예요. 대출금리는 0.065니까 6.5%가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 자 1회차 원금이 나왔는데 자 얘를 2회차 원금으로 원금으로 바꿀 때는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돼요. 자 1에다가 1에다가 플러스 R인데 R이 6.5%니까 0.065죠. 그래서 1.065를 곱하면 이렇게 1065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 문제도 역시 응용문제인데 우리가 이 문제도 사실 시간 내에 풀기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 식을 암기했다면 이자율을 쉽게 좀 찾을 수 있겠지만 자 이런 식도 사실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의 유형이 해당되진 않아요. 응용문제에 해당되니까 이 문제도 버려도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합격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32번에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자 우리가 암기를 리조신 공사 펀드라고 이렇게 암기했어요. 리츠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공모사무에 의한 증자 부동산 펀드 이렇게 반드시 암기했던 내용이었으니까 확인해보면 리츠죠. 부동산 투자회사 지분금융이고 그 다음에 공모에 의한 증자 나머지는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 답은 기억디근 이렇게 2번이 되겠네요. 자 33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담보노연금 자 주택연금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올해 8월달에 법령이 개정된 내용이 답으로 나왔네요. 자 나머지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고 당연히 그냥 어 그럴 것 같다라고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봤더니 자 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자 이게 주택연금이니까 주택에만 해당돼야 돼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중 단독주택 이런 등이 주택이 돼야 되는데 자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죠. 근데 올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준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하겠다. 주택연금 대출에 가능하다.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법이 개정됐었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상업용 오피스텔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정된 법령이 답으로 좀 나왔네요. 쉽게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개정된 것들을 설명해줬을 테니까 맞출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은 돼요. 자 34번에 자 연소득이 5천만원이고 시장가치가 가격이 3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자 담보로 5천만원을 대출받고 있을 때 추가로 추가로니까 이 지문이 나오면 기준에 빌린 돈을 빼고서 대출액을 계산해야겠죠. 자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쉽게 풀리는 계산 문제가 금융론에서 최대 대출 규모를 정하는 게 나왔네요. 자 LTV는 가격 기준이니까 가격 곱하기 LTV 이렇게 되겠죠. 그럼 3억에다가 0.5%를 떼면 1억 5천만원 되겠네요. 1억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자 DTI는 소득 기준이니까 소득이 5천만원이죠. 자 그러면 5천만원 곱하기 0.4에다가 나누기 저당상수를 해줘야 되겠죠. 0.1 하면 2억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최대 대출금은 작은 금액이니까 1억 5천까지고 5천을 빌렸으니까 추가로도 빌릴 수 있는 건 1억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거고 자 35원의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상 자 개별 공시지가를 별도로 결정 공시하지 아니해도 되는 토지 이건 우리가 이제 많이 좀 정리했던 내용이었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로 분다 이렇게 나오니까 개별을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없고 개별을 산정하는 이유가 세금 부담금 그 다음에 국공유지를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개별을 결정 공시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부담금 대상이 아닌 토지 맞죠. 여기도 부담금 대상이 아닌 토지 그 다음에 국세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그래서 얘들도 맞고 ㄹ은 배운 바가 없어서 답이 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우리가 암기할 수는 없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금 부담금 사용료의 산정의 기준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던 거죠. 작년에도 나왔던 지문이네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로 본다. 이러니까 개별을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답은 ㄱ, ㄴ, ㄷ, ㄴ 이렇게 되겠네요. ㄱ, ㄴ, ㄷ, ㄴ 자 36번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로 자 이번에는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이 많이 나왔어요. 나머지 이제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답을 찾기가 어려운 지문 하나가 여기에 속여 들어갔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속여낸 게 아니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이걸 속여서 답으로 만들어서 좀 답을 찾기에 좀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문제예요. 자 인근지역이란 지역분석 대상지역으로서 자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고 자 가치형성 요인 중에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자 틀린 지문이 없어요. 우리가 충분히 이 키워드를 다 연습했던 거니까 자 동일수급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이건 중요한 지문이 아니었죠.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맞죠. 인근과 유사를 포함한다 나오면 맞는 지문이고 자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제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해서 물건의 가격 가액을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역시 틀린 게 없고 자 유사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다. 맞죠. 자 근데 5번에서 봤더니 가치형성요인의 중요한 것은 형성요인의 일지익의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을 말해요. 자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을 말하는데 대상물건에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거지 시장가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에요.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자 이건 이제 법령을 자세히 우리가 좀 떠들러 봐야 해석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자 감정평가에서 답을 쉽게 찾지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로 좀 보여줘요. 자 37번에 자 감정평가방법에 대한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오른 것은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죠. 자 표준지 비교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중요한 건 여기에 사정보정이 없다는 거였어요. 시지계 기타 이렇게 됐죠.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시지계면이지만 공시지가 기준법은 시지계 기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 첫 번째 나와야 될 것은 사정보정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고 시점수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수익환원법은 자 말 그대로 장례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가격을 정하는 방법을 수익환원법이라 그래요. 장례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을 정하는 방법 자 대상물건에 장례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자 미래 수익 장례 수익을 미래의 현금 흐름이라 흐름이라 그러죠. 미래의 현금 흐름을 미래의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얘기하죠. 이걸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정한다. 현금 흐름. 그래서 1번 이렇게 답이 돼야 되고 자 미래의 현금 흐름을 미래의 수익이라 얘기하죠. 우리가 PF에서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부동산의 물적 담보대출이 아닌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돈 빌리는 걸 PF라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하여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많이 학기론에서 표현되는 질문 내용이었으니까. 자 38번에 감정평가의 계산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는데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응용하거나 어렵게 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계산 문제에서 감정평가 계산 문제를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적상가액 원가법으로 가액을 정해라 라고 나왔는데 신축공사비가 6천만원이라고 나왔네요. 6천만원 자 그러면 우리가 재조달 원가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적상가액은 재조달 원가를 감가 수정하는 건데 감가 수정은 감가총액 감가 누계액을 차감하여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이게 이제 원가법 되겠죠. 그럼 얘를 구해야 되고 감가 누계 감가총액을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재조달 원가는 준공 당시 원가를 자 기준시점으로 시점을 수정해야 되겠죠. 건축비 지수가 자 사용승인은 2018년이고 이게 준공 당시죠. 2020년은 기준시점이니까 이렇게 2년이 경과했네요. 2년이 경과했고 건축비 지수가 100분의 110이니까 자 재조달 원가는 6천만원을 6천만원을 100분의 준공 당시를 기준시점으로 110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6천 6백만원 이렇게 될 거고 자 재조달 원가는 6천 6백만원 자 두 번째 매년 감가액을 구하면 매년 감가액 자 얘는 정액법을 쓴다라고 나왔네요. 매년 감가액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재조달 원가 6천 6백만원이 6천 6백만원이 경제적 내용연수 40년으로 매년 똑같이 나눠지는데 나눠져서 구할 수 있는데 잔가율 내용연수 만료시 잔존가치가 10%는 감가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10%는 언제나 남아있다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90%만 감가되니까 0.9를 이렇게 하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6천 6백 곱하기 0.9 나누기 40 하면 148.5가 나오네요. 자 이건 매년 감가액이에요. 매년 감가액 자 근데 여기에 2년이 지났으니까 경관연수 2년을 곱하면 곱하기 2를 하면 자 총 29.7이 이렇게 나오네요. 죄송해요. 잠시만 297이 나오네요. 297 자 297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감가 누계액 되겠죠. 감가 누계액 그러면 적상가액은 이 6천 6백에서 297을 빼면 되니까 6천 6백을 빼면 630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제주도라 원가가 6600이고 감가 누계액이 297이니까 답은 6303 나오있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39번에 제가 이제 수업 중에 반드시 감정평가에서 풀어야 될 계산 문제 중에 하나라 그랬죠. 반드시 나온다라고 확률이 거의 90% 이상으로 계속 출제되고 있는 문제죠. 자 거래사례 비교법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은 면적요인 비교까지 해야 되겠죠. 사시지계면 면적요인도 비교해야 되는데 자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우리가 가액을 정할 때는 사례 가격에다가 여기에다가 사시지계면 이렇게 자 이걸 적정화 보정 작업을 할텐데 이 과정은 다 사례를 대상으로 바꿔주는 값을 곱해주면 돼요. 사례분의 대상값을 곱해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사례 가격이 2억 4천만에 나왔네요. 06개를 한번 떼어보죠. 06개를 떼면 240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요인을 비교할텐데 먼저 제시된 면적요인 먼저 비교해보죠. 자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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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이고 대상은 110이니까 사례를 대상으로 바꿔주니까 사례분의 대상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120분의 110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가변동률을 봤더니 자 5%가 올랐대요.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5%가 올랐으니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가 올랐으니까 105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에 1.05를 곱해줘도 괜찮아요. 1 플러스 R을 자 그 다음에 지역요인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대요. 그러면 인근지역에는 대상이 있는데 사례도 인근지역에 있으니까 지역요인이 똑같으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였고 자 개별요인은 대상 토지는 대상이 주어예요. 사례에 비해서 3%가 우세하대요. 대상이 우세하대요. 자 그러면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이 3% 우세하니까 103 이렇게 되겠죠. 물론 얘를 1.03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자 이걸 곱해주면 계산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숫자가 똑같은 게 답이니까 1, 10, 100, 1000 이런 거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100 이런 거 계산할 필요 없고 뒤에 공 붙은 것도 사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건 24 곱하기 11 곱하기 105 곱하기 103 나누기 이건 아래에 있으니까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24 곱하기 11 곱하기 105 곱하기 103 나누기 12 하면 숫자가 똑같은 게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23 793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 되겠고 자 40번에 감정평가에서 쉬운 문제가 하나 또 나왔죠. 주된 평가 방법 우리가 암기했던 것처럼 주된 평가 방법이 틀린 거 과수원은 이건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니다. 거래산의 비교법을 쓰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암기했어요. 맛동산 맛동산 과자가 있는데 맛동산 과자 일괄 먹으면 임목에 살에 들린다.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했었어요. 맛동산 과자 일괄 먹으면 임목에 살에 들린다. 자 사실 이건 굉장히 쉬운 암기 코드니까 누구나 다 암기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동산 과수원 자동차 일괄 평가 등기된 나무 임목은 거래산의 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쓴다. 여기에 이제 과수원 나왔으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니라 거래산의 비교법을 썼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해설 강의는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이 해설 강의를 32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32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학습 전략에 대해서 수험 전략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험은 특성상 부동산학계로는 기본 개념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단순 암기도 필요하지만 단순 암기만으로는 30점 정도를 확보하는 데는 어렵지 않지만 합격 정수인 60점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조건적인 암기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정확한 개념 학습이 필요해요. 선생님들과 함께 처음부터 차근이 중요한 개념들을 잘 원리를 이해하면서 익혀나간다라면 합격 점수를 맞는 데는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 작년과 올해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되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들은 언제나 난이도가 높은 시험만을 출시할 수가 없어요. 응시생이 굉장히 많죠. 올해 31회에서 36만 명이 응시했었는데 물론 이제 허수 숫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많은 수강생 많은 응시생들이 있는 시험에서 출제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운 문제만을 출제할 수 없어요. 많은 문제가 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난이도 조절은 충분히 거쳐서 출제가 되니까 자 어떤 어려운 유난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었다라는 건 그만큼 다음 문제가 쉬워질 수 있으니까 40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가 3개 나왔으면 쉬운 문제가 6문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쉬운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공부했던 대로 일치하는지를 따져봐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풀어내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부할 때 쉬운 문제만 풀어도 합격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쉽고 즐거운 공부를 해야 되고 자 난이도 중과 하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좀 충실히 즐겁게 해야 되겠죠. 어려운 것들은 좀 제껴놓고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중심으로 낮은 유형의 기존적인 개념에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30일에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합격하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가 좀 많았어요. 공부할 여건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단히 축하드리고 인생에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날일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축하 인사드리고 자 그리고 목표 한 발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인생에서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1년 늦게 가는 것 뿐이지 결국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부하고 애써 어렵게 공부해 오시고 이번 시험까지 응시하셨다는 건 정말로 대견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충분히 칭찬받아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스스로에게 충분히 좀 칭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올 한 해 고생 진심으로 많이 하셨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저는 다음 시간에 즐겁고 명쾌한 부동산학개론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